우리 동네도 두 갠가 있는데 뭐 그렇게 싸면 내가 가는데 어쩔 때는 뭐 정전기 패드 손 안 대면 불 나나요? 모르겠어요 불이 나는진 제가 안 해봤어요 아 여러분들 혹시 불안해가지고 꼭 정전기 패드에다 손 문대고 하시는구나 아 저는 정전기 패드까진 생각을 안 해봤네요 저는 솔직히 그걸 한 번도 왜 쓰는지 잘 몰랐어요 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미국 사람 불 잘 안 나던데? 요즘 기름값이 저렴한 셀프 주유소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런데 정전기가 잦아지는 겨울철에는 이렇게 직접 기름을 넣을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유 중에는 불 붓기 쉬운 유증기가 안개처럼 새 나오는데 여기에 정전기 불꽃이 튀어서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기자입니다 그렇구나 미국의 셀프 주유소 한 여성이 스웨터를 만지다가 주유기에 손이 낸 순간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기름을 넣던 승용차에 다가서자 갑자기 화염 기둥이 솟구쳐 오릅니다 원인은 정전기 건조한 겨울철은 옷의 마찰로 정전기 전자가 몸에 쌓이기 쉽습니다 이 전자가 금속체를 만지는 순간 빠져나가면서 스파크를 일으키고 내가 캘리포니아라서 난 여름 동네에서만 살았잖아 그러니까 난 이걸 못 경험했나 봐 우린 항상 여름이거든 주유 중 새어나온 유증기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 4월 청주에선 50대 남성이 주유소 정전기 화재로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생화탈을 반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정전기가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돼서 발생하게 됩니다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셀프 주유소에는 이처럼 정전기 방지 패드가 설 수도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안 사용했어요 손을 이렇게 문지는 거야? 손을? 이렇게? 뭔데? 글쎄요 보길봐도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전기가 발생을 한다는 자체를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주유를 하다 보니까 사용방법은 주유하기 전에 먼저 패드에 손을 대서 몸의 정전기를 모두 빼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다 빠지는 거예요? 전국의 셀프 주유소는 올 9월 1,300여기로 2011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진짜 많이 늘었죠 여러분 정전기 패드 꼭 이용하세요 아마 저기에서 아까 마이너스 극이 우리 몸에 많다 그랬잖아 근데 저기서 아마 뭔가 강한 플러스 극이 나오면 우리 몸에 있는 마이너스 극을 쫙 빼갈 수도 있지 또 하나 알아가네요 그래 나도 알아갔어 나도 진짜 몰랐어 경유는 해당 없어요 내 차 경유인데 내 차 경유라 괜찮겠다 내 차는 경유차라서 괜찮아 나 경유는 불 안 붙는 거야? 아 경유는 불이 안 붙어요? 아 그렇다 경유라서 괜찮겠다 아 알겠습니다 언니 유럽차인가요 언니 차는 경유차예요 언니가 경유차로 바꾸고 나서 정말 기름값이 이렇게 안 드는 세상을 제가 새롭게 경험하고 있어요 경유는 불 안 붙는 거 맞는 거지? 맞는 거지? 아니야? 경유도 불 붙어? 아 뭐야? 덜덜 거리겠어 약간 덜덜 거리 근데 경유차의 문제가 뭐냐면 승차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은 이렇게 갈 차가 얘는 이렇게 가요 아 발화점이 높아서 잘 안 붙을 수는 있지만 붙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역시 여기 좀 남자분들이 많아서 정보가 좋네 노랑이는 입양갔나요 노랑이는 노랑이는 우리 또 사촌동생이 가져갔어 노랑이 사촌동생 치고 저는 뭐 다른 노랑이는 이제 보낸 지 오래됐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지막 이야기 해볼게요. 자, 미국에서는 베이옴님, 별피성 기여미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이런 곳이 있어요. 미국에서 주차하기가 어려울까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았잖아요. 저는요, 정말 평행 주차를 많이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미국에 살다 보면 평행 주차에 무지하게 약해져요. 왜? 아, 주차 공간이 너무 넓어. 굳이 내가 차를 뒤로 끼워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해서 짧은 공간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아이쿠. 왜 그러냐면 공간이 일단 넓고 그냥 갔다가 차를 그냥 갖다 넣어서 봐서 봐서 넣으면 돼. 슈퍼에서도 다 엄청 많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너무 좁으니까 다 뒤로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뒤로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주차 공간이 넓어가지고 다른 게 넓다 보니까.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법이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이 도로 요거에, 이 돌에 노파킹 파이어레인이라고 써 있어요. 파이어레인이라는 게 뭘까요? 파이어레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는 소방 관련, 소방 라인이에요. 소방 라인. 소방 도로. 그렇죠? 소방 도로라고 이상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소방 도로인 거야. 소방차. 그래서 게다가 여기는 소방차가 여기 된다는 얘기보다는 여기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 이 지역에서 불이 나면 여기다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땅에서 물을 끌어다가 불을 꺼야 되는 그런 위급 상황. 어쩌면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급 시에 여기에 차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방과 관련된 전용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여기다 차를 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엄청 만약에 강남 대로에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를 대고 싶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뜬금없이 비어있으면 한국 사람은 거기다 쏙 넣어요. 횡단보도 앞에다 쏙 넣는데. 근데 미국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저만 그래요. 저만. 내가 문화를 몰라가지고 내가 무식한 한국 여자가 가가지고 어! 저게 자리 비었다! 와! 넣었어요. 티켓도 먹었죠. 저 진짜 무식했어요. 진짜 저 무식해가지고 진짜 저 벌금 많이 냈어요. 전 약간 그런 무대포 경향도 있거든요. 아니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넣는 거지. 그래가지고 넣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이제 소방 관련이어가지고 절대 넣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진짜 딱지 많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한 두 번 띵. 그리고요.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건 일반 도로인데 한 네 바퀴, 앞바퀴만 빨간선에 닿아있어요. 왜? 우리 아파트가 되게 부자 동네가 아니었으니까 우리 아파트가 저녁이 되면 주차 공간이 없단 말이야. 근데 난 새벽에 일 끝나고 들어왔어. 한 12시쯤 들어왔어. 식당 일 끝나고. 그러면 자리가 없어. 어! 근데 자리가 하나 있는데 내 차에 3분의 2밖에 안 들어가. 그럼 3분의 1은 앞에 바퀴가 빨간색 레인에 걸려. 괜찮을 줄 알았지. 난 12시고 몸이 피곤하니까 일단 집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내 앞바퀴가 그 빨간색이 있었다고 또 딱지를 먹었어. 나 그랬다니까. 아 절충이란 없어. 이놈이 날아가. 그리고 또 언제 딱지 먹는 줄 알아요? 진짜 맨날 나는 어! 오늘 자리 발견했어. 대박. 자리에다 딱 넣었어. 근데 거기가 언덕이야. 아침에 보니까 또 딱지를 먹었어. 내가 진짜 나는 왜 딱지를 자꾸 먹는 거냐. 언덕에 차를 댈 때는 바퀴를 돌려야 돼요. 왜? 혹시라도 바퀴가 일자로 해면 바퀴가 뒤로 바로 내려올 수도 있어. 대박. 그래서 내가 왜 티켓을 먹었냐. 바퀴를 돌려놓지 않아서. 근데 그건 싸요. 그래도 3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도 그건 2만 5천 원에서 3만 원밖에 안 해요. 자! 바퀴도 돌려놨어. 빨간색 레이트도 아니야. 다 해놨어. 다음날 또 티켓이야. 왜요? 2주에 한 번씩 화요일 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거리 청소한대. 거리 청소해가지고 그 차가 와가지고 쉬익하게 되는데 내 차가 서 있는 거야. 왜냐? 난 어젯밤 늦게까지 일했으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났거든. 거리 청소해야 되는데 내 차가 서 있었어. 나 또 티켓 먹었어. 아! 내가 미국 정부에다가 진짜 낸 돈만도 그러고 진짜 아니 너무 억울할 게 많았어. 진짜 너무 막 이래도 티켓 내고 저래도 티켓 내고 거리 청소 방해가 티켓의 이유가 돼요. 진짜로 나 진짜 기분 근데 남들은 출근해서 다 뺐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는 거기 학생들이 많이 사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출근하지 않아 다들 학생들이기 때문에 늦게 가는데 애들은 다 아는 거예요 거긴 2주에 한 번 화요일마다 거리 청소가 있으니 무조건 차를 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바로 옆에 동네에다가 세워놓으면 돼 자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절대 차를 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게 또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건 보통 어디에 있냐면요 공공기관의 앞에 학교의 앞에 여기는 보통 이제 엄마들이 애들 내려주는 데예요 학교 앞에 많은 차들이 서 있잖아요 엄마들 절대 여기서 가서 서진 않아요 왜? 여기는 만약에 공공기관이 불이 났을 때 바로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소방차가 서서 불을 꺼야 되는 곳이에요 소방차 전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소방차 전용에다가 그렇게 철저하게 사람들이 차를 안 대고 그런 경향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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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만약에 애만 참시 내려두고 만약에 한국 엄마의 나의 나 같은 한국 여자의 마인드로 야 나 너 한 3초만 내려주는데 너 저기 앞에다 내려주게 하고 내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게 저기에 차를 대는 거야 진짜 이런 느낌 나요 왜냐 너무나 아무도 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무도 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무식해지는 행동이에요 나는 경험을 자꾸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만약 이게 고등학교거나 대학교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내 경찰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 내 경찰한테 걸리면 또 바로 딱지예요 그러니까 딱지도 무서워서 안 하는 거야 미국은 학교 내 경찰이 있어요 폴리스가 대학 내에서는 폴리스는 당연히 있고요 어떤 고등학교 내에는 폴리스가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미국 차 번호판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세요 미국 차 번호판 내가 안 가져왔는데 잠깐만 보여줄게 그런데 이거 미국 차 번호판 되게 재밌는 게요 그래서 이게 라이센스플레이트라고 부르거든요 라이센스플레이트 그런데 이 라이센스플레이트가 캘리포니아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 캘리포니아 그런데 이 딱지가 또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왠지 알아요 이 딱지가 2004년이라고 오른쪽에 여기에 2004년이라고 써 있죠 2004년 1월에 이 차는 등록한 차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내가 2004년 1월까지 이 차를 등록증을 하지 않으면 2004년 2월부터는 이건 경찰한테 잡힐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내가 바빴어 그래가지고 자동차 운전면허 내 자동차의 등록을 갱신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여기에 온 세상 사람들이 나는 갱신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게 해놨어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요거를 갱신 안 해가지고 또 티켓 해봐 경찰이 또 세워 야 놀러와봐 네 야 너 여기 자동차 뒤에 보니까 지금 2014년 1월까지 갱신해야 되는데 너가 갱신했으면 여기 2005년으로 붙었을 텐데 너 왜 갱신 안 했어 네 제가 너무 학교 다니느라 바빠가지고 너 갱신 안 하면 자꾸 티켓 준다 그러면 또 4만원짜리 티켓 받아 아 진짜 내가 티켓 진짜 많이 냈다 진짜 잡히기도 해요 많이 잡혀요 많이 잡혀요 정말 와 진짜 나 이렇게 2010년 노벤버 뭐 여기는 2013년 디셈버 2009년 메일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무조건 내셔야 돼요 그러면 미국은 무적 차량 없나요 근데 또 이런 거 있어요 아 이런 과자 들으면 안 되는데 차량 등록을 안 했어요 근데 걸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쓱 보다가 그 스티커만 이렇게 살짝 띄어가지고 물론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제 스티커를 훔쳐간 적도 있어요 스티커만 훔쳐가요 스티커만 왜? 그냥 스티커 훔쳐가가지고 그 스티커를 그 2005년 2004년에서 5년에서 또 노란색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래도 난 당당해요 나는 이미 등록을 했고 경찰이 나를 세워도 나는 이미 등록증이 있어요 또 등록증이 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나는 등록을 했지만 누군가 스티커를 훔쳐갔다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 그럼 그래도 너는 당장 가서 운전면허 그 DMV에 가서 스티커를 다시 재발급 받아라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티켓은 안 나와요 서류가 엄청 많아 짜증났어 미국은 어떻게 세차 구입하고 번호판 다는데도 몇 달 걸리던데요 네 맞아요 번호판 번호판이 나오는 데까지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주마다 번호판이 다 틀려요 왜냐하면 미국은 주국가 주 연방국가잖아요 그래서 주가 모여서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주마다 약간의 법이 틀려요 시카님 전부 티켓 발급만 얘기해주셨는데 빠져나가는 요령 없어요 없어요 전 못 빠져나왔어요 만약에 좀 빠져나가려고 막 판사한테 가고 나 이건 티켓은 부당하다 나 판사한테 가겠다 막 이래서 판사한테 가면 다 져요 그러면 이제 너 티켓 그러면 더 늦게 냈으니까 이번에는 1.5배 더 내 그냥 빨리 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 괜히 민그적 민그적 거리고 판사한테 가고 이랬다간 돈이 더 붙어요 진짜 그냥 빨리 내세요 경험해 연체료까지 더해지니까 요령 피우지 말고 빨리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만약에 영화극장을 갔어요 근데 영화가 지금 10분 안에 시작해요 아씨 영화 10분 안에 시작한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야 빨리 아야 근데 주차가 없어 주차가 없는데 여긴 이렇게 많이 비어있네 모르겠다 야 일단 차 넣어놓고 가자 차를 딱 넣었어요 그럼 한국에선 어때요 넣을 수 있지 사실 우리 극장 앞에서 이런 거 앞에 사람들 장애인 딱지 없는 차량인데도 여기 많이 넣으세요 외국은요 니가 거기에 넣는 순간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 멀리서 사람들이 니가 진짜 장애인인지 아닌지 다 쳐다봐요 물론 그건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도저히 못해요 도저히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행복하게 웃음을 짓다가 갑자기 내가 장애인에 딱 주차를 대고 두 발로 걸어나면 또 장애인은 아니잖아 사실 우리나라에선 많이 무시되고 있죠 공간 없으면 그냥 되는 거고 그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근데 외국에선 철저하게 지켜줘요 철저하게 지켜줘요 무서우리만큼 철저하게 그 어떤 누구도 여기다 대지 않아요 이 자리가 과연 열 자리가 비어있다 하더라도 다들 이 자리에는 아예 대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어떤 부분에선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아이들 여자들 장애인 즉 취약계층 그니까 성인 남성을 제외한 취약계층한테는 굉장히 관대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켜야 된다는 법규를 잘 만들어놨어요 정신장애도요 정신장애도 장애죠 우리나라도 지켜요 우리나라도 지키는데 너 그때 CGV에 너 엘란트라 그거 야 그때 나도 급했는데 엘란트라 너 가가지고 너 장애인 아닌데 이마트에 그 아줌마 김여사님 김여사님은 거기다 꼭 대시더라 그리고 우리 아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야 괜찮아 이 앞에다 잠깐만 대고 화장실 갔다 오면 돼 아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잠깐만 대고 화장실 다녀오는 사람이고 아빠 좀 도로지마 아빠 줘 나 이런 나 여기 나 진짜 내리는 게 너무 부끄러워 여기 아빠가 새 버림네 아빠 나 부끄럽다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아빠 미안합니다 우리 아빠가 약간 교통법규를 조금 자꾸 안 지키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아빠는 갓길의 무법자 갓길의 무법자세요 갓길은 내가 달리라고 있는 거야 막 가 그러다 얘들아 너 내가 끼어들게 하는 거 보니까 칙 들어가 갓길의 무법자 진짜 진짜 우리 정말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이번 주 일요일 날 익산에 내려가거든요 온 가족이 다 저희 외할머니 길이라 가지고 추도식 때문에 아빠 운전 제가 할게요 그냥 우리 아빠 막 갓길 분명 이번 일요일 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휴가 때문에 움직일 텐데 우리 아빠가 분명 또 갓길의 무법자 기술을 보여주실 텐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 걸린 많이 걸렸어요 우리 아빠는 근데 약간 사랑의 습관인 것 같아 말도 마라 옛날엔 우리 아빠 그 경찰 삐용삐용 그것도 있었다 차에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르망 타고 다닐 때 아빠 아빠는 경찰 됐어요 아빠 경찰 아닌데 왜 삐용삐용 차에 있어 왜 아빠 뭐하는 사람이야 그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약간 우리나라가 더 못살았을 시절 내가 진짜 어렸을 시절에 우리가 막 르망 타던 시절 우리 아빠의 첫 차 르망 시절에 우리 그 막 경찰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것도 있었어 러픽스님네도 있었어요 프레디오빠네도 있었어 국정원 직원 아닌가요 우리 집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빠 연예인인가요 아니야 우리 아빠는 그냥 그 당시 그냥 미안하지만 대리나브렉이셨 아니 대비 대리나브렉이 주제에 지금 회사를 일찍 가시겠다고 무슨 대리나브렉이님께서 지금 어 경찰차에 타는 그걸 달고 다니시고 정말 아니 좀 일찍 일어나셔서 출근하시면 되잖아요 그거 집주마다 하나씩 다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거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럼 큰일 날걸요 자 그래서 장애인의 주차가 절대 금지된다는 거 자 그러면요 언니 미국에는요 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교통체증이 없나요 그러시는데 미국도 교통체증이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 이런 이런 게 보여요 고속도로 위에 이게 써 있어요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것만 이제 하고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카풀스 온리 라고 써 있어요 카풀스 온리 이거는 카풀이 뭐예요 미국 사람들은 워낙 1인 1카가 많아요 뭐 대도시에 가면 더 많아요 1인 1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차를 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더 나잖아요 그래서 1인 이상 2인끼리 차를 사면 이 카풀레인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 사진을 가져왔어요 영어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2명만 타도 돼 2명만 우리나라는 뭔가 막 카렌스 같은 거 큰 차 카니발 같은 거 그 큰 차가 보통 카풀레인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소형차라도 2명 이상만 타면 같이 갈 수 거기 갈 수 있어요 버스 전용차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워낙 혼자 타니까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카풀스 2 or more only 자 여긴 카풀레인이에요 가장 레프트레인이 가장 왼쪽에 있는 레인이 카풀레인이고요 2명 또는 이상만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침 6시에서 10시 출근시간 그리고 오후 3시에서 7시 퇴근시간 이때만 그렇게 하겠다 오케이 왜냐 출퇴근할 때 너네 차 많이 갇히고 다냐 자 그러면 모터사이클은 오케이 오토바이에요 오토바이는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이래요 이만큼 카풀이 없어요 미국사람 다 혼자 타고 다녀서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저 LA 올라갈 때 항상 저희 뭐 같은 친한 언니랑 올라갔었는데 일부러 데리고 갔어요 왜냐 혼자 가면 교통채증에 막혀요 2명이 가면 카풀레인을 이용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풀레인을 잘 쓰지 못해요 인도에는 카풀 알바도 있대요 와 신기하다 그런 거 쇼킹탑10에 넣으면 재밌겠다 제크요 세상에 특이한 알바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미국의 자동차 문화와 한국의 자동차 문화는 법규 또는 자동차 모양 선호하는 자동차 등 여러 가지를 다뤄봤는데요 오늘 수업은 아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요 Genο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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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ant God Hol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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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